날씨 너무 좋아 날씨 예술이야 나 배낭 차서 기분 너무 좋다 여긴 하바나고 오늘은 오늘은 그냥 하바나 안바퀴 돌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걸어서 안바퀴 구경하고 오후에는 올드카 투어를 할 거예요 올드카 타면서 걸어다니지 못봤던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덥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와이파이 카드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올드카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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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그거거든? 여기가 내 초콜릿 아스크린드. 아, 나 코코넛 아스크린드 말한 건데. 코코넛 그릇에다 두잖아. 저, 저, 저 아저씨. 이거 먹으면 존맛탱이었다니까? 나 코코넛 아스크린드 먹었는데 존맛탱이었어. 아, 여기서? 어. 저건가? 아, 이 집이 아닌가? 이 집 많았던 맛인데. 아, 두에 코코넛 아스크린드? 아니. 진짜 맛있어. 피니스? 0.25? 0.25? 응. 입맛탱이야, 먹어. 네. 맛있어. 맛있어. 아, 코코넛 아스크린드 진짜 맛있는데? 네. 네. 예쁘게. 그냥. 그냥. 치즈피자는. 15. 15. 15. 15. 자, 나 먹어야겠다. 아, 나 먹어야겠다. 식당에서 음식 같은 것을 사먹으면, 6,000원,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0원도 안 돼요. orc식 resolves. 비주얼인거 over.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냥 싼 맛에 햄버 완전 나와있어 이거 얼마야? 이게 이십 이십 도시모네다 이십 모네다? 이게 도시모네다 뭐 일콕 일콕 햄맛이 굉장히 강한 샌드위치 자체 이런거 없네 그저 옥수수도 먹는데 옥수수 그거 맛있을거 같은데? 옥수수 맛있을거 같애 오늘 일요일이라서 뭘 많이 하나봐요 날씨 너무 좋아 빨래도 아닌데 이거 빨래 아닌거 같애 어? 여기 한 번 찍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루키의 전통 봤어? 케이크인! 이게 2,000원이에요 싼 건가 비싼 건가 바닷칸데 맛있다 동네가 양념에 찍어 먹고 싶다 느끼게 못 먹겠어 나 치킨 진짜 좋아하는데 못 먹고 또 지글거려 나 한 조각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한 조각 먹을 때 맛있었는데 두 조각부터 느끼하더니 세 조각을 못 먹겠어 콜라 한 번 뭔가 미리 와 있을 것 같아 저기 있다 방금 왔어 여기 아 그래? 맨날 파란색 입어가지고 그치 차 구하러 가자 아니 카메라야 카메라 어떻게 나올까 사진이 우리 차를 여기서 골라보자 한번 풀어놔 볼까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20을 부른다고? 40 40 40 핑크 핑크 재밌기 없는 걸 40에 준다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색깔 별로야? 색깔 별로야 와 차 너무 예뻐 반짝반짝거려 이 차 되게 갈색이다 깨끗해? 엄청 깨끗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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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세계바라 이거 현명광장이예요 와 세계바라 이거 현명광장이예요 에이 도둑 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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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쿠바야? 야 여기 한판 안 같아 그니까 와 여기 너무 좋아 아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이쁘죠? 되게 이쁘죠? 이제 일모를 보겠습니다. 뛰었더니 힘드네. 여자가 뭐해 나와. 여러분 오늘은 쿠바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말레곰 비치에 일몰 보러 왔어요. 너무 아쉬워. 진짜 애증해, 쿠바. 반갑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큰일났네. 빙 뜯길뻔했어. 찍고 있는데 연주를 하길래 깜짝 놀랐네. 빙 뜯길뻔했어. 너 그래서 그냥 껐어. 저 멀리서 너가 들려싸니까 안 되겠다. 도와러 왔어. 난 돈도 없어. 또 온다. 여기. 아, 여기. 아 이쁘다 근데 하늘. 물은 저 공간 있는 곳이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